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라잡혔나이다. 내가 낙은에 된 집에서 주의 윤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길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죽게 간과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죽게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유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여 싸우니, 주의 윤례들로 나를 가르쳐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쳐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윤례들로 나를 가르쳐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기는 천천금음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애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극률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애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윤례들을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의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윤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야려고 웅덩이를 받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심은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고린도전서 5장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의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제를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승비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승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하미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 조치라.